백종원은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러면 섭섭해요 예산시장 연말 결산 절망 버전을 업로드 하였는데요. 이는 예산시장이 활성화된 후 백종원의 레시피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상인의 불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다는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며 백종원이 더본 코리아에서 납품하는 소스 및 공급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. 이에 백종원은 저놈들이 저거에서 돈 벌려고 그랬구나라고 들을까봐 분명하게 해드리고 가려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. 더본 코리아에서 납품하고 보내드리는 소스는 더본 코리아 브랜드 가맹점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며 구매팀 물류팀에게 더블체크한 사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. 또 백종원은 구매 담당자가 자기 목에 칼을 걸고 이야기한다며 예산시장에만 특별히 보내는 물품들의 경우 매장 사장들이 구할 수 있는 최하 단가보다 싸다고 말을 했습니다. 또 백종원은 시장 사장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했는데요.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. 라고 말하였습니다. 이어 소스 팔아먹으려고 내가 메뉴 개발해드렸겠냐고 가능하면 초짜 사장님들의 음식맛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아끼는 소스 쓰게 해드린 거지 라며 말하였습니다. 돈 벌려고 했으면 내가 여기다가 직원 뽑아서 직영점을 늘리는 게 훨씬 나은 거조라며 한탄했습니다. 미안해 죽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. 사장님들 있어야 하는 자리에 우리 직원들이 일했으면 훨씬 일도 잘하고 돈도 더 잘 벌었을 거예요. 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. 나도 멀리 본 거예요. 내 배 채우는 게 우리 식구들 배 채우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. 라고 말하였습니다. 이어 백종원이랑 더본코리아랑 인연이 없어도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. 반대로 넋두리 한번 할게요. 너무 섭섭해.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. 소스 팔아먹으려고 내가 메뉴를 개발해드렸겠냐고. 가능하면 초짜분들이 쉽게 음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아끼는 소스를 쓸 수 있게 해드린 거지. 돈 벌려고 했으면 내가 여기다가 직원 뽑아서 직영점을 늘리는 게 훨씬 나은 거지. 미안해 죽겠어요 애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. 군청 직원한테 비밀로 할 테니 누군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. 누군지 모르니까 사장님들을 바라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탑했습니다. 한편 백종원은 위생 점검에서 2등급을 받은 매장에 대해 언급하며 감당을 못할 때 고용 창출은 감사한 일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나는 여유 시간을 갖겠다고요? 1년도 안 됐는데?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냐?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며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건 응원이지만 지금은 협박이다. 여기서 무너지면 여태까지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거고 나는 뭔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내년 4월까지 매장 등을 최종 점검 후 계속 나와 같이 갈 수 있을지 등을 점검한다고 하였습니다. 도와줬더니 이제는 본인들 배 불렀으니 떠나라는 꼴이네요.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